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제 가능한 학원에 나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원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세요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사실 시간은 좀 여유가 있게 느껴지겠지만 공부하는 효율성을 따지면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분명히 집중력도 높고 가능한 학원에 나오셔서 시험 볼 때까지 좀 집중해서 열심히 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자 오늘 7주차 보죠 오늘 개발관리론인데 우리 학교론에서 가장 쉬운 단원이죠 1단원도 쉽긴 하지만 사실 개발관리론도 암기할 것만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으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데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토지용의 집약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최근 거의 6년 동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쯤 나올 때가 됐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집약도 집약도라고 하는 건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걸 얘기하죠 땅값이 만약에 비싸다 그러면 넓게 땅을 이용하지 못하고 좁은 땅에다가 노동과 자본을 많이 집어넣어서 토지를 이용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는 건 개발한다는 거고 개발이라는 건 농사짓는 게 아니라 건물 지어서 건축에서 공급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거 이걸 개발이라고 하고 토지용의 가장 대표적인 이용이에요 자 단위 면적의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을수록 우리가 집약도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이 토지 노동 자본을 뭐라 그래요 노동 토지 자본을 생산 요소라고 하죠 3대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 이때 토지를 좀 줄이고 노동과 자본을 여기다 많이 집어넣으면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될 거예요 이걸 집약도라고 얘기해요 집가가 높을수록 땅값이 비쌀수록 집약도가 높아질 거고 도시의 토지 이용이 집약도가 높은 이용이 되겠네요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집약적 이용 반대도 우리가 알아야죠 땅을 넓게 이용하고 건물을 낮게 짓는다면 이걸 조방적 이용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걸 이제 집약도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생산 요소 간에 노동 자본 토지를 생산 요소인데 이걸 결합했다 대체했다 이 결합 비율 대체 비율도 집약도와 똑같은 말이에요 노동 자본 토지가 있는데 이 노동과 자본을 토지를 줄인 만큼 얘와 얘를 여기에 결합을 많이 시켰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도 집약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집약도라는 말을 생산 요소 간의 대체 비율 생산 요소 간의 결합 비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높은 건 집약도가 높은 거고 도심에 토지 이용은 집약적 이용을 될 거고 그럼 건물을 높게 짓거나 깊게 짓을 거예요 즉 수직적으로 주로 토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이용, 입체적 이용, 평면 땅만 이용하는 건 입체고 공중이나 지하까지를 이용하는 걸 땅만 이용하는 건 평면적 이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 표면만 이용하는 건 평면적 공중과 지하까지 이용하면 입체적 이용이라고 하고 이걸 고층화, 지하화 이렇게 얘기하고 외곽은 조방적 토지용이고 이건 주로 외곽은 농사를 짓겠죠 농사를 짓는다면 땅 표면만 이용하니까 주로 평면적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집약 한 개와 조방 한 개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토지가 있고 건물을 지었을 때 만약에 이 땅값과 건축비를 우리가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5억인데 이만큼 2층까지를 딱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 이걸 팔면 총 5억이 나온대요 그러면 땅값과 건물 짓는데 총 5억이 들어갔는데 이 두 개 층을 지어서 분양했더니 5억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총 비용과 총 생산성이 수익이 똑같겠죠 이걸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어야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 하고 그러면 건물을 계속 지어나가면 수익이 발생할 거예요 계속 지어나갈 때 여기까지 지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상을 지으면 분양가가 낮아질 거고 건물도 높게 지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 높아지면 손해가 발생하는 거 이걸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하냐면 수익 체감의 법칙이라 그래요 무한대로 토지에다가 노동자본 집어넣었다고 수익이 무조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만 발생하고 그 이상은 손해가 본다 이걸 수확 또는 수익 원래는 체증 체감의 법칙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그 이상 되면 줄어들더라 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수확 체감의 법칙 수익 체감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얘기했던 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지대이론에서 리카도죠 리카도 리카도가 우둥지 즉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비옥한 토지에서만 재배할 수 없는 이유가 노동자본을 집어넣는다고 수확량이 무조건 무한대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만 발생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덜 비옥한 토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남는 게 달라져서 잉여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리카도의 차익대죠 여기까지가 이제 수익이 최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수익의 극대화점 극대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이상은 손해를 보고 여기까지는 넘어가야죠 만약 일찍만 지면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적정한 토지 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적정한 토지 이용이다 그러면 조방적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건물을 낮게 짓는 게 아니라 손해는 안 봐야 돼요 어디 이상은 돼야 돼요 이거 이상은 돼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조방적 이용의 한계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조방 한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조방 한계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조방적 이용을 하더라도 조방 한계는 넘어서야 되고 그럼 집약적 이용한다는 건 건물을 높게 짓는다는 건데 무조건 높게 짓냐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높게 짓고 그 이상은 손해가 발생하니까 집약적 이용도 한계가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약 한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토지용의 하한선이라고 하는 건 조방 한계고 토지용의 상한선이라고 하면 집약 한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석해서 자 집약 한계는 자 이윤의 극대화 지점이고 토지용의 상한선이라고 하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은 좀 어려운 얘기니까 이건 뭐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고 자 조방 한계는 생산비를 겨우 감당할 정도의 집약도를 이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고 토지용의 하한선을 얘기해요 자 중요한 건 얘는 넘어서야 되고 얘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조방 한계와 집약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은 수익 체감의 법칙 수학 체감의 법칙 더 이상 수익이 무한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만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약도를 높일수록 송수입은 증가하는데 증가하는데 투입되는 자분량에 대한 수익의 증가량 비율이 감소해서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이런 법칙이 있더라 이걸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데 이것도 역시 뭐 자세한 해석을 필요로 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원리가 일정 수준까지만 수익 발생하고 그 이상에서 손해볼 수 있더라 이 정도만 해석해도 질문에 나오면 맞출 수 있는 내용일 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집약도라는 다른 표현과 집약 한계 조방 한계 이 단어 뜻을 알아야 돼요 자 토지용에 따른 현상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건 원인과 결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면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단원평가도 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직주 분리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 직장과 주거지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두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분리되는 거죠 자 직주 분리는 우리가 직장에 있는 건 사실 상업용 상업용 사무용이고 주거지는 주거용이겠죠 우리가 그러면 주상공 이렇게 분리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용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도별 분화현상이라고 해요 전에 무슨 분리 하나 배웠죠 주거 분리 하나 배웠어요 주거 분리 주거 분리는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섞여지지 않고 나눠져 있다 소득별 분화현상 나오면 이건 주거 분리 용도별 분화 나오면 직주 분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데 원인은 나가게 되는 원인이죠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원인 도시의 환경이 악화됐대요 소음이나 공해 같은 게 많아서 또는 공기가 안 좋아서 집가가 비싸졌대요 도심 집가죠 도심의 집가가 비싸면 도심의 주택가격도 비쌀 거예요 그래서 싼 데를 찾아서 나가는 거고 교통체계가 발달됐대요 그럼 쾌적성을 찾아서 돈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곽이 쾌적하니까 외곽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가는 한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교통체가 발달되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나갈 수 있을 거고 도심 재개발로 인해서 이동했다는 건 도심에 주택들이 철거가 돼서 주택이 없어지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무수히 많은 원인들이 있을 건데 다 상시적으로 해석 가능할 거예요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나가면 나가면 이제 결과가 결과가 외워야 될 것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즉 낮에는 도심에 사람이 있었는데 자러 밤에 사 나가니까 도심이 밤에 텅 비어지죠 공동은 공자가 빌공자예요 빌공자 그러니까 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도심에 텅 비어진다 도넛 현상처럼 가운데가 텅 비어지는 현상을 공동화 현상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가 만들어질 거예요 침상도시 출퇴근 시 교통이 혼잡해질 거예요 나간 사람이 들어왔다가 일시에 나갔다가 할 거니까 이런 걸 고동현상이라 그래요 고동현상 출퇴근 시에 도로가 꽉 막히는 거 도로가 집중되어서 그래서 유입거나 나가거나 들어오는 인구들이 한 시간에 주로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고동현상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결과예요 결과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나가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단어의 해석만 정확히 해도 사실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직주불 접근은 나갔던 사람이 도심 안으로 들어와서 도심이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직장과 주거 지역이 접근하는 건데 도심의 환경이 개선되었어요 뭐 했으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했으니까 환경이 개선되어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공원 같은 것도 잘 조성되고 기반시설 같은 거 도로 같은 것도 잘 정비가 됐을 테니까 정책상 유도할 수도 있고 도심과 외곽의 집값 차이가 줄어들면 들어오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도심이 비싸가지고 나갔는데 외곽도 비싸졌어요 그럼 외곽이나 도심이나 별 차이가 없으면 직장이 도심에 있으니까 들어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잘 봐야 돼요 교통체증의 심화 이건 도심인데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었다 그러면 나갈 것 같다라는 도시 환경이 악화됐다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나간 사람이 출근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다 해요 출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도심 가까이의 주거지를 입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건 나가는 게 아니라 출근 시간을 못 맞추니까 들어오는 원인에 해당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출제자가 만약에 원인 두 개를 섞어놓고 몇 개냐 몇 개냐 물어볼 때 답을 찾는 건 이거 하나가 결정할 거예요 교통체증이 심화됐다라면 들어온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외곽에 있는 사람이 도심으로 들어왔으니까 도심에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재개발되어서 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주거지를 택할 거니까 젊어지겠죠 사람도 많아지면서 돈 많은 고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니까 젊어지는 현상을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 그래요 영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하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 고소득층이 도심으로 들어와서 도심이 젊어지는 거 도심의 주거용 건물은 도심의 땅은 한정되어 있죠 좁죠 외곽에 비해서 좁은 땅인데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고층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집약화가 높아질 거다 집약도가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결과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 침상도시화 이건 직주 분리의 결과 직주 접근의 결과는 도시가 젊어지는 도시 회추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 원인과 결과 구분해야 되고 원인 중에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온다 출근 시간 맞추기 어려워서 들어온다 이게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자 도시 스프롤 우리 시험에 세 번 나왔는데 세 번 다 답은 자 스프롤은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도시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이걸 스프롤이라고 해요 퍼져나가는 건 외곽으로 퍼지는 거예요 도심 안쪽으로 퍼지는 거예요 외곽이에요 외곽 외곽으로 이게 답이었어요 세 번 다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이걸 도시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이 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죠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장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건 무슨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갑자기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토지융과 관련된 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지역 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것들 또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곽으로가 가장 중요하고 주로 도로를 따라서 외곽으로 퍼져나가는데 중간중간에 개구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떤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긴대요 빈 땅을 남기면서 최유효 이용해서 괴리될 수 있다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스프롤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의 공적 비용이 낭비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각각 다 이렇게 난개발이 다 일어나면 각각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 깔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 재정이 이런 단점이 있어서 도시 스프롤을 막으려고 우리나라는 국장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한계지 한번 보죠 원래 한계지는 끝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 지점을 한계지라 그래요 리카도에서도 한계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리카도의 한계지 그런데 리카도가 얘기했던 건 지대에 차이를 발생했던 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다 뭐가 원인이었다 비옥도죠 비옥도의 끝 지점을 한계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농사짓기에 가장 비옥하지 않은 끝 지점의 토지를 한계지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최열등지 가장 비옥하지 않은 토지라고 얘기했고 한계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계지 얘기하면 이제 학교론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한계지 얘기하면 택지용의 최연방권 택지의 가장 끝 지점 최원방이니까 맨 외곽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 지점의 토지를 한계지라고 얘기해요 한계지 그러면 한계지는 농지예요 택지예요 택지의 맨 끝 지점까지를 얘기하니까 택지를 얘기해요 한계지는 택지다 이게 감정평가사에서 작년 올해 두 번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기억해놔야 돼요 일반적으로 한계지 얘기하면 택지를 얘기한다 도심이 이렇게 있다라면 도심에 도심은 당연히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니까 개발 토지니까 개발 토지를 도시 토지라 그래요 그래서 택지고 이 밖에는 농지일 거예요 맨 바깥에 끝 지점에 있는 이런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지 중요한 건 택지다 한계지는 택지다 농지가 아니라 택지다 그래서 택지로 가장 외곽 부분을 얘기하고 그럼 한계지의 지가는 옆에 있는 농지와 관련 있냐 도심 토지와 관련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바로 이웃한 농지가 가까이 있지만 얘와 얘는 용도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가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지의 지가는 농지와 무관하며 뭐와 관련이 있다? 택지의 영향을 받는다 도심의 택지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고 한계지는 농지 등이 용도 변경되어 형성되며 그러니까 옆에는 이제 농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통이 발달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가 택지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건물 지어서 사람이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계지가 점점 외곽으로 퍼져나가겠네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되면 한계지가 연장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땅은 원래는 농지였는데 농지였는데 얘가 택지로 바뀌어지는 일이 발생하겠네요 바뀌어지는 중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하죠 용도지역 상호 간의 전환 중이라고 했고 용도지역은 학계론에서 딱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농지, 택지, 임지 택지, 농지, 임지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되거나 얘를 한계지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되어서 한계지가 퍼져나가면 이 외곽 쪽에는 한계지가 아니라 후보지라고 해야죠 후보지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져서 이제 한계지가 점점 외곽으로 퍼져나갈 거고 중간중간에 후보지가 발생할 건데 얘를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는 어떤 용도지역으로 평가할 거냐를 해석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농지가 결국 뭘로 바뀌어질 거예요? 택지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는 전환후를 전환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건이 만약에 붙는다면 이 토지의 성숙도가 매우 낮아서 전환속도가 매우 느려서 언제 바뀌어질지 모른데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어지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후보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뭘로 평가한다 전환전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택지로 바뀌어질 거니까 전환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고 조건이 붙으면 예외적으로 전환전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지가 연장되는 후보지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지는 경우에 토지의 평가는 후보지가 있을 거예요 이 후보지는 전환중에 있으니까 아직 농지도 아니고 택지도 아닌 거예요 이때 평가는 전환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성숙도가 낮아서 매우 느리게 전환되는 경우는 전환전인 농지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가의 한계지 이건 그냥 한계지가 아니라 자가의 라고 붙었어요 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의 끝 지점과 차가의 한계지 차는 빌린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린 집의 한계지 끝 지점은 누가 더 멀리까지 갈 거냐를 따질 때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누가 더 멀리 갈까요? 내 집이니까 좀 더 멀리 떨어져도 쾌적한 곳을 찾아서 입주하려고 하는 거고 빌린 집은 쾌적하면 좋겠지만 직장이 도심에 있으니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멀다? 자가 한계지가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가 한계지는 자가 한계지보다 더 원방권에 있다 더 외곽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할 때는 좀 더 쾌적성을 찾아서 멀리 나갈 수 있고 빌린 집은 도심 가까이에 두려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실수만 하지 않게 머릿속에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입지 잉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입지가 좋아서 잉여 입지가 좋아서 발생하는 잉여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지라고 하면 위치한 장소를 얘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이 좋다 이런 얘기할 때 입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좋아서 발생하는 수익을 얘기해요 대학교 앞은 목이 좋아요 맞죠? 유동인구가 많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입지가 좋다라고 해 수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입지 잉여라고 얘기하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영자의 능력과는 관련 없어요 뭐 능력이 많아서 돈 많이 번다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이런 거 관련이 없고 땅의 입지가 좋아서 위치한 장소가 좋아서 발생하는 수익을 얘기하고 자 입지 잉여가 크면 경쟁이 증가할 거고 지대가 상승하여 집약적이 촉진되는 건 당연한 건데 자 이게 중요하죠 입지 주체에 따라서 입지 잉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예요 대학교 앞이 있는데 자 여기에 카페를 차려가지고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입지가 좋아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학교 앞에다가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고급 수제 양복점을 차렸어요 한 번에 막 천만 원씩 하는 거 돈 벌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떤 주체가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좋은 거에 따른 수익은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주체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입지 잉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자 집가 구배 현상 집가가 구배 구배는 기울어짐을 얘기해요 집가가 기울어진 현상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모든 학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 집가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집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겠죠 근데 이제 집가 구배 현상이라는 건 낮아지는 건 맞는데 얘가 이렇게 낮아질 거냐 이렇게 낮아질 거냐 이렇게 낮아질 거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1번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1번처럼 그러면 1번처럼 낮아진 거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집가가 떨어지긴 하는데 집가 하락률이 다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즉 도심 가까이에서는 여기서부터 여만큼 떨어졌는데 외곽에서는 똑같은 거리에 여만큼밖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서는 집가 하락률이 크고 외곽은 집가 하락률이 작은 걸 이걸 집가 구배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가 하락률은 외곽으로 갈수록 어땠나 작아진다 집가가 작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외곽으로 갈수록 집가 하락률도 작아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울기는 외곽으로 갈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집가 곡선에 여기는 기울기가 컸고 여기는 기울기가 작았죠 이걸 우리가 집가 구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심에서 집가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집가가 낮아지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죠 거리당 집가 하락률인 기울기가 외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완만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집가 구배 현상이 얘는 도심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쭉 내려가는데 만약에 대도시라면 핵이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도심도 있고 여기에 부도심도 있다라면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집가 구배 현상의 모습이 집가 곡선의 모습이 이렇게 대도시일 때는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부도심에서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는 없고 단어뜻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암기가 좀 필요한 내용이고 194번 보죠 194페이지 잠에서 덜 깬 것 같아요 도심의 토지는 집가 구호 현상으로 집가가 높아서 생산 요소 간의 대체비율 이게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다 집약도를 얘기하는 거죠 집약도가 어떻다 높다 맞죠 집약 한계점은 집약 한계라 그랬어요 집약적 이용하면 높게 건물을 질 건데 무작정 높게 지을 수 없다 집약 한계를 넘어가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토지용의 상한선 맞아요 맞죠 토지용의 상한선 이 극대점을 의미한다 맞고 도시 스프롤은 무질스하게 퍼져나가는 건데 어디로?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외 이거 외곽을 의미하죠 외곽으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빈 땅을 남겨서 최유요 이용과 멀어질 수 있더라 괴리될 수 있더라 그래서 정부의 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자가 한계지 내 집의 끝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자가 한계지는 빌린 집의 끝 지점이죠 누가 더 멀리까지 나간다 자가가 더 멀리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가보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멀어질 수 있다 맞죠 자 도심에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나간다 들어온다 들어온다예요 출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나가서 살기가 어렵다 도심 가까이에 살아야 된다 이 얘기죠 직주 분리가 아니라 뭐다? 직주 접근 현상이 나타난다 직... 오늘 이상하네 직주 접근 직주 접근 현상이 나타난다 뭐라고요? 맞아요 쉴 때가 된 것 같아 자 개발보죠 이제 진짜 여러분이 공부하고 선생님들은 뭐 할 건 다 했어요 사실 자 부동산 개발보죠 자 개발이란 건물 짓는 걸 개발이라고 그러죠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건물 건축에서 공급해서 수익 발생하는 걸 개발이라고 하고 우리가 개발업자 얘기하면 주로 시행사를 얘기해요 시공사를 얘기해요 시행사예요 개발업자는 시행사를 얘기하고 시공사는 시행사인 개발업자에게 계약을 받아서 건물 짓고 벽돌만 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부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뭘로 조성하는 거예요? 택지로 조성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넓게는 관리까지 포함되는데 중요한 게 얘가 자꾸 나와요 부동산 개발은 시공 시공 벽돌 쌓는 거죠 얘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시공을 담당하는 여기는 제외된다가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감정평가사는 정말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걸 답으로도 그래서 개발에 시공은 제외된다 벽돌 쌓는 건 제외된다 개발업자는 시행사를 얘기하지 시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개발의 주체를 봤을 때 공적 주체 정부가 하는 걸 일자를 붙여주죠 일 섹터 정부가 아니면 민간이라고 그래요 이 섹터 우리가 정부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주체가 세 가지 국가, 지자체, 공사 이렇게 정부, 지자체, 공사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공적 주체고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 민간 주체, 사적 주체라고 해요 개인, 건설업자, 법인, 토지, 소유자, 조합 등등 우리가 3섹터라고도 하는데 민간과 관공석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민관합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3섹터는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걸 3섹터 개발이라 한다 우리가 3섹터 개발의 유형을 얘기할 때는 알파벳을 세 개를 써서 BTO다, BTL이다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민간은 자본이나 기술을 대고 공공인허가 행정 절차를 담당해서 개발한 다음에 주로 소유권은 정부에게 넘겨주고 처음에 드렸던 자본을 회수해 갈 수 있도록 니들이 운영해서 돈 버는 거 다 가져가 또는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건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 이런 기숙사, 문화시설 같은 것들은 수익이 충분히 안 나니까 정부가 임대해서 임대료 줄 거니까 20년 동안 임대료 받아서 처음에 드렸던 자본 회수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BTO와 BTL이 있었죠 그래서 3섹터 기억해놔야죠 3섹터 민간과 공공이 합동을 할 때 3섹터 개발의 7단계 과정이 있는데 이 내용의 중요한 건 우리가 순서를 암기해야 되는데 보너스로 나오는 거죠 예타, 부타라고 했죠 예비적 타당성과 부지 확보한 다음에 타당성 분석하는 거 처음에 이런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구상할 거고 예비적으로 간략히 타당성을 분석해요 타당성은 개발하는 게 옳으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는데 처음부터 면밀하게 따져보진 않을 거예요 간략히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서 자, 얘를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간략하게, 간단하게 타당성을 분석하는 걸 예비적 타당성 분석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경제적이도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발할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경제적 타당성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을 바탕으로 해서 간략히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 예비적 타당성 그럼 돈을 벌겠다 판단하면 부지를 확보할 거고 이제 면밀하게 타당성 분석을 하겠죠 법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타당성 이때, 야, 경제적 타당성이면 가장 중요한 수익이라는 게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수익이라는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는 분석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중요한데 자, 여기에 여러 요인이 있을 거예요 여러 요인 중에서 수익이라는 결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요인들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걸 무슨 분석이란다? 민감도 분석이라 그러죠 민감도 분석이 여기에서 수행될 수 있다 자, 이때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 요인을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분석해서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타당성 분석이 끝났어요 돈을 충분히 벌겠다 얼마 벌겠다 이렇게 되면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마케팅 분양하는 거죠 분양하는 거 자, 금융에서 우리가 개발할 때 금융하는 거 하나를 배웠어요 중요한 걸 배웠죠 이때 중요한 특징의 개발이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건 건축대부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 배웠던 건 야,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 빌려줘 건물 좀 시켜 이렇게 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PF라 그랬죠 PF 같은 개발 금융을 일으켜서 돈 빌려서 건물 짓고 분양한다 이런 순서죠 분양은 꼭 건물을 진 다음에 건설 후에 분양하는 게 좋아요 초기부터 하는 게 좋아요 초기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순서가 중요해요 예타, 부타 이거 기억해놔야 되고 예타, 부타 나머지는 아이디어하고 예타, 부타하고 돈 빌려서 건물 짓고 돈이 있어야 건물 짓을 거니까 건물 주면 분양하겠죠 마케팅 이런 순서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중요한 건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중요한 건 예, 예, 예 계략적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나올 때 면밀하게 이런 얘기 안 되고 계략적으로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개발의 7단계 예타, 부타 이거 암기해놔야 되고 그래서 개발관리론은 사실 암기코드가 가장 중요해요 암기코드를 통해서 기본적인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개발의 위험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투자론에서 위험도 나왔어요 투자의 위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금사유법인이 있었어요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금융적 위험 사업상 위험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임대료 수익을 충분히 벌지 못하는 건데 이 3개의 원인에 따라서 사업상 위험을 3개 시, 운, 위 수요 공급 시장의 문제 운영이 악화되어서 그 다음에 위치가 변해서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사업상 위험, 시, 운, 위 3개가 있었고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가 어려워서 손해보는 거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이 위험을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보조 회전 통에 뭐 들어있다? 감 들어있다 보수적 예측이에요 미래 수익을 높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야? 낮게 승해야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낮게 예측하는 거죠 미래 잘 안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게 투자 결정하자 위험 조정 할인율법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할인율을 높인다? 낮춘다? 할인율을 높인다 이 할인율에 해당되는 건 뭘 얘기한다?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걸 위험 조정 할인율법 위험의 회피는 위험한 건 다 제외하겠다 나 위험한 거 투자하지 않겠다 그러면 위험에 따른 대가는 얻지를 못하겠네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만 얻을 거예요 뭐만 얻는다? 무위험률만 얻는다 이건 투자의 의의가 없는 거죠 은행 넣는 거랑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위험의 전가 떠넘긴다 가장 대표적으로 변동금리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거였어요 위험의 통제 위험을 통제하려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 가장 위험한 걸 정해서 얘를 집중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이걸 위험의 통제라고 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려면 결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야 돼요 이때 하는 것도 뭐다? 민감도 분석이죠 그래서 수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낼 때는 민감도 분석을 언제든지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고 투자론에서 이 위험은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놔야 되고 암기 코드를 바탕으로 개발의 위험은 간단하죠 이건 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 법시비가 붙는다 이렇게 세 가지 법시비 너무 어렵지 않아서 문제도 다 쉽게 나와요 그런데 쉬운 걸 실수하면 안 되니까 법과 관련됐을 때 우리 시험에 토지용 규제와 관련된 지역지구제와 관련된 건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상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소유권과 관련된 건 뭐다? 사법상 이 두 개를 속여서 낸 적도 있고 공법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지역지구제 용적률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거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건 공법적인 법률적 위험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무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걸 구입한다 토지의 이용 계획이니까 토지에 건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거 공법적인 문제가 없는 토지를 구입해서 내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법적 위험을 줄이는 거니까 법률적 위험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고 시장 위험은 시장에 뭔가 위험한 걸 얘기하고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학교로 해서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은 불확실성을 얘기해요 개발업자에게 주는 부담으로 시장 나왔으니까 수요, 공급 이렇게 나올 거고 개발했더니 분양이 안 됐다 공실이 많아졌다 이런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수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 경기 변동도 역시 수요와 공급의 정도를 경기라고 하니까 이런 건 다 시장 위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3번 한번 보죠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얼마 전에 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우리 5월달쯤에 개발업자는 건물 짓는 개발업자는 초기에 분양하거나 임대하면 개발업자의 위험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죠 일찍 팔았으니까 그래서 개발업자의 초기 분양하면 시장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위험이 낮으니까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싸게 팔 거예요 처음에 분양할 때는 가격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초기에 개발업자의 위험은 낮으니까 매수인의 위험은 어때요? 높겠죠 그래서 초기에 일찍 팔면 개발업자의 위험은 낮아지겠지만 매수인은 중간에 얘가 부동화나서 없어지거나 뭔가 코로나가 터져서 건물을 다 못 짓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안고 가는 거니까 초기에 팔 때 개발업자의 위험은 낮아지지만 매수인의 시장 위험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싸게 파는 거고 비용 위험은 개발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 비용 그래서 장기화되어서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 이때 수수료라든지 이자 같은 것도 비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걸 증가해서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이걸 개발에 따른 비용 위험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둔촌 주공 아파트 사건이 있었죠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돈 좀 올려줘야 되겠다 못 올려주겠다 나 공사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멈춘 게 있었죠 비용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개발업자가 하나 기억할 것이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개발업자인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이 정도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 들어가겠어? 할 때 10억 들어간대요 그럼 내가 12억까지는 보증해 줄게 12억까지는 잘 만들어줘 책임 완공해줘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돈이 더 들어갈 때는 시공사 네가 다 책임져야 돼 내가 10억보다 좀 더 보증해 줄 거니까 10억이라고 얘기했지만 12억까지 해 주겠지만 더 들어가는 건 나 책임 못 지니까 시공사 네가 다 알아서 해줘야 돼 라고 하니까 개발업자는 더 추가적인 비용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 나오면 비용 0을 줄이기 위한 거 그런데 사실 얘는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법, 시입이 고민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찍어도 셋 중에 하나니까 사실 조금만 고민하면 금방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얘를 외워야 돼요 개발했다는 위험은 법, 시입이 세 개밖에 없다 법과 관련됐냐 시장과 관련됐냐 나머지는 다 비용 위험해요 건설 비용 세 가지니까 어렵지 않게 풀 거고 투자했다는 위험과는 구분해 놔야 돼요 개발에 따른 위험은 법, 시입이 세 개가 붙는다 이런 거 한번 풀어보죠 이런 게 개발관리론에서 나오는 보너스 문제인데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것으로 연결된 거 정부의 정책이라고 나왔어요 정책 법률이죠 법률 지역지구제 공법 얘기하는 거죠 토지용 규제 역시 공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법률적 위험 자 니은 보니까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아서 수요가 안 된다는 거죠 수요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가격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을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하로 매각대가 임대되어서 돈을 많이 못 벌겠다 수요자가 없어서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 이건 수요 공급에 대한 이것도 뭔가 답이 시장 위험일 거고 자 디귿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세 개 중에 두 개가 나왔으니까 답이 하나 남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계가 연장될수록 더 커진다 자 커진다고 했을 때 한번 보죠 시장 위험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져요 얘도 커지는 거예요 비용 위험도 커져요 안 커져요? 얘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세 개 중에 골고루 하나씩 써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얘가 답인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시장의 위험도 커지고 개발간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시장의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어때서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재 가격도 비싸질 거고 개발계가 연장되면 공사가 더 많이 진행될 거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둘 다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장 위험은 있어서 여기에 답이 그래요? 알겠어요 여기에 비용 위험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됐던 거였어요 제가 ppt를 뭔가 좀 잘못 미스가 된 것 같아요 쉬어야 돼요 자 어찌 됐거나 기억은 법과 관련돼 있고 니은은 수요가 안 되어서 싸게 팔 수밖에 없다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 위험이고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개발기간 연장됐다고 무조건 다 비용 위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서 개발기간이 연장될수록 시장 위험은 커질 수 있다 이 지문도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커져서 비용이 건설 비용이 건설 비용이 커졌다라고 나와야 이게 비용 위험을 확정하는 거고 이 지문까지만 본다면 둘 다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을 찾아보니까 비용 위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이 문제는 보통 개발기간 연장되면 건설 비용이 커질 거고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건설 자재값이 비싸질 수 있으니까 비용이 커지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시장 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비용 위험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지문이었고 답을 찾는 데는 1번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사실 이 문제도 법시비 세 가지만 있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모두 몇 개인가 최근에 두 번 나오고 있는데 보너스 문제로 내는 거죠 시행사 개발업자죠 개발업자 개발자에게 긍정적인 거 공사기간 연장되면 긍정에 부정해요 부정이죠 부정적이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되면 시장 위험도 커질 수 있고 비용 위험도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 역시 부정적이죠 돈 이자 많이 내야 되니까 분양률 저조에도 부정적 인허가 사용시 용적률 얘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 용적률이 증가되었다 또는 다른 때는 할증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커지는 거죠 그럼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건물 더 높게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 매수 예정 사업 부지각이 오르면 이것도 역시 생산 요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부정적 이렇게 너무 쉽게 하나 둘 셋 넷 개 나온 거네요 긍정적 하나 간만에 골프를 쳤는데 죽을 것 같아요 옛날 젊었을 때 좀 생각하면서 필드 가서 한번 18홀 라운드를 뭐 그런 게 있어요 18홀 라운드를 한번 치고 너무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치자 그래서 두 번을 쳤는데 네, 젊었을 때 많이 쳤는데 아, 이제 나이를 먹은 걸 생각 못하고 그렇게 36홀을 치니까 아,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했었어요 어제 그냥 내내 뻗어서 잠만 잤는데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자, 조금만 더 보고 쉬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개발 관련해서 가장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자, 개발의 타당성 분석 보죠 자, 이 개발하는 게 진짜 옳으냐 진짜 문제가 없느냐를 좀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을 개발 타당성 분석 과정인데 다섯 단계가 있어요 지시성 타자 무조건 순서는 첫 번째 여야 되고 자,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다섯 단계가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사실 이 정도의 내용은 가볍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때 보니까 지역 경제 분석과 이렇게 할 때 부동호가 다 이렇게 오른쪽이 커져 있어요 그러면 왼쪽이 상위 단계예요? 오른쪽이 상위 단계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 단계예요 이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포함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성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지역 경제와 시장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도 1번과 2번의 내용을 포함해서 시장성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앞 단계를 다 포함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랫 단계를 윗 단계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말 그대로 지역 경제 분석이니까 지역의 경제를 분석하는 거죠 개발할 때 어떤 지역에 개발하는 게 좋으냐를 따지기 위해서 지역의 경제 그럼 지역의 경제를 알아보려면 지역의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봐야겠죠 지역에서 이 부동산을 살만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따져봐야 될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인구, 고용, 소득, 복지, 행정, 교통 등등등 모든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요인들을 따져보는 것이 지역 경제 분석 거시적이고 총량적인 분석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포에 개발을 하기로 정해놨어요 지역 경제 분석을 하니까 김포 괜찮다라고 김포 사후동에 개발하는 게 좋겠다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장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시장 분석은 뭐와 뭘 분석한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 시장 분석이죠 그러면 사후동에 수요자와 공급자, 수요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할 거예요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살려는 수요자가 얼마나 있는지 유효 수요자가 있는지 어떤 수요자를 대상으로 할 건지 공급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고 있고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어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시장 분석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개발관에 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세수하고 공차한다 수요 공급의 분석은 수요자를 뭐하고? 세분화 세분은 뭐예요? 나누는 거죠 자세하게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는 건 좀 더 작은 집단으로 구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이때 공급 상품을 뭐한다? 차별화 이때 차별화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개발 부동산이 좋다라는 걸 수요자에게 자리 잡게 한다 인식시킨다 위치시킨다 이런 걸 차별화하라 그래요 공급 상품을 차별화하는 거고 얘는 수요자를 세분화 얘는 공급 상품을 차별화 이때 공급 상품은 뭐예요? 개발 부동산이죠 세탁기, 냉장고 아니고 개발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부동산을 차별하는 거 자 시장성은 우리가 시장과 시장성은 다른 얘기예요 이 물건이 시장성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시장에 팔렸을 때 잘 사갈까? 잘 팔릴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성 분석은 요즘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성 분석은 미래에 잘 팔릴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포함한 미래에 판매될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을 이걸 시장성 분석이라 그래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미래 예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예측 나오면 시장성 분석을 얘기해요 미래 잘 팔릴 것인지 타당성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법률, 경제,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따져볼 때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타당성 분석이고 마지막에 투자 분석 우리가 투자 분석 방법을 배웠죠 투자론에서 할인법과 비할인법을 배웠어요 할인법에 뭐가 있었다? 순순의 현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투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 분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투자 결정하기 위해서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투자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수년가법을 주로 많이 써서 수년가법을 써서 수년가가 얼마 나오니까 투자를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단계를 투자 분석 단계 근데 수년가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순서가 지시성 타자 이렇게 되고 지역의 경제를 분석하니까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인구, 고용, 소득 여러 등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대요 다 분석하니까 총량적 지표를 분석한다 그리고 지역 전체를 분석하니까 거시적 분석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지역 경제 분석만 어울리지 다른 건 어울리지 않아요 거시적이고 전체적이고 총량적이다 이런 분석 나오면 지역 경제 분석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데 이때 수요와 공급상황으로 분석할 때 세수하고 공차한다 꼭 기억해놔야죠 세분화를 시장 세분화라고도 해요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공급상품을 차별화한다 수요자를 세분화 공급부동산, 공급상품을 차별화 그런데 차별화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포지션이 우리 제품이 좋다는 걸 인식시킨다, 각인시킨다, 자리잡기한다, 위치시킨다 이런 말이죠 시장성 분석 판매될 가능성이에요 잘 팔릴 것인지 개발부동산이 현재를 포함한 미래에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시장성 분석 이때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해야죠 미래 예측할 때 점집 가서 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 과거를 잘 조사해서 과거가 이런 추세를 보이니까 미래도 이렇게 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성 분석할 때 활용되는 방법이 흡수율 분석이에요 이 흡수율은 소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 비율 그러니까 임대율이나 임대율이나 분양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흡수율이라고 그래요 과거에 특정 부동산이 얼마나 잘 일정 기간 동안에 임대가 됐는지 분양이 됐는지 이런 걸 따져봐서 과거를 조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뭘 예측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데 주된 목적을 가진 것을 흡수율 분석이에요 흡수율은 과거를 조사하긴 하지만 뭘 예측하는데 목적이다 미래 예측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미래 예측에 주된 목적이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데 주된 목적 그래서 유사 부동산이 과거에 분양이나 임대 같은 것이 얼마나 잘 됐는지 소비율을 나오면 흡수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조사해서 추세를 분석해서 미래 예측하는데 활용하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흡수율 분석이 시장성 분석과 같이 관련이 돼야 돼요 타당성 분석은 법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경제적 타당성이죠 타당성 분석은 법경기 중에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건 수익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과정도 여기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투입 요소 변화가 그 결과에 이 결과가 뭐냐면 수익이죠 수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따져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민감도 분석이 여기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주요 변수들에 따른 수익성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투입 요소 변화에 따른 수익성의 결과 이런 얘기 나오면 민감도 분석 요즘 계속 나오고 있죠 민감도 분석 자 그럼 중요한 것은 흡수율 분석 나오면 어떤 분석 단계? 시장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거고 민감도 분석 나오면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수익을 분석하는 거니까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찾아보는 것을 민감도 분석 투자 분석은 마지막에 여러 대안과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그래서 순용가가 높게 나왔다고 모두 다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199페이지에 보죠 틀린 거 25회 사실 개발 관리론 문제는 어렵게 안 나오니까 민감도 분석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의 영향을 분석하는 거 또는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수익 결과 또는 여러 요인에 따라서 수익의 결과 이런 걸 나오면 민감도 분석 나와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급된 부동산 시장에서 일정 기간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시장의 추세를 파악해서 뭘 예측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이 방법은 뭐라고 한다? 흡수율 분석 얘는 흡수율 분석이고 얘는 무슨 단계에 사용된다?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두 번째 시장 분석은 부동산 관련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이때 수요 공급을 세수 공차 이렇게 분석한다 그랬고 시장성 분석은 잘 팔릴 것이냐 매매될 가능성이죠 현재를 포함한 미래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 시장성 분석 예비적 타당성이 나왔네요 그러면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예비적이니까 간략히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타당성이 중요한 건 경제적이니까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 예비적 타당성 맞고 인근 지역 분석에서는 우리가 감정평가에 나왔는데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답이 너무 쉬우니까 아무거나 막 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지역 분석에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죠 암기코드 한번 보죠 지역 분석에서 암기코드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죠 이게 지역 분석이었어요 지역 분석에서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따져서 부동성과 인접성 관련되어 있고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이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부동산의 올바른 가치가 형성된다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은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근 주변 지역에 분석한다는 건 보니까 환경 요소의 현황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환경은 무슨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과의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 주변 지역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따져봐서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어울리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이 지역 분석 과정에 행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 쉬었다가 보죠 어?